22대국회 창당하자마자 제3당으로 발돋움한 정당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자, 이번 총선이요. 3년은 너무 길다 구호를 걸고 12석 얻으셨어요. 이 구호는 직접 만드신 겁니까? 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쨌건 12석이라는 의석수로 3당이 되셨는데 3년은 너무 길다는 건 뭔가 정권 조기 정식과 연관이 되거든요. 네, 당연하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활동을 하실 겁니까? 네, 저는 창당을 할 당시에 3년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유권자들이 공감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에 대해서 많은 표를 주셨는데 그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난 2년과 같은 방식으로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절대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정치적 경고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과 똑같은 방식을 끌고 간다면 법률적으로 탄핵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분명히 레임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레임덕이 되어버리고 나아가서는 대두덕이 될 것이다. 라는 판단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권이라는 강한 경고를 바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 영수회담이 있었어요. 가기 전에 조 대표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싶어 하셨고 실제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고 그게 영수회담이 좀 반영이 됐습니까? 일단 만난 것은 사실은 총선 전에도 이 대표님하고 저하고 간헐적으로 직접 소통을 해왔습니다. 총선 전에 대표께서 총선 마침 한 번 보자고 말씀하셔서 만나게 되었고 둘이서 만나서 지난 총선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더 중요하게는 총선이 끝났으니까 향후에 공통의 정책, 공통의 법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얘기를 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대표님 만나고 바로 다음 날에 이, 윤 두 분의 회담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대표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다른 범야권 정당의 대표로서 이러이러한 말씀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고요. 실제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회동 내용을 보니까 제가 건의 드렸던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셔서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점에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반영해달라고 한 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민생 문제, 지나마 시급한데 이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또 각종 특검법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각종 특검법을 다시 원의시켜야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흔쾌히 동의하셨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신 걸 제가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대통령을 왜 만나고 싶은지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어떤 방식, 시간 관계없이 만나 뵙고 싶고 허용된다면 직접 뵙고 제가 총선 기간 동안 거리에서 들었던 민심들을 온전히 날 것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물론 제가 무례하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의 각종 행동 패턴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직접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윤, 김 두 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하죠. 가족이 모두 수사를 받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시작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있었는데 어떠십니까? 인간적으로 반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당시에 저에 대해서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모펀드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저 배우자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 관련 횡령 등의 범죄는 다 무죄가 났습니다. 물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왈가왈 상세히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 사적 복수 때문에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했다면 조국 혁신당을 지지했던 우리나라의 한 25% 정도의 국민 약 한 690만 명 정도의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윤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행사했던 검찰권의 오납용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출발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진행했던 조국 수사에 대한 반발 그것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대통령 만나면 혹시 과거 그 수사 얘기도 좀 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 얘기는 안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안 할 생각입니다. 그 대신 반면 윤 대통령께서 조국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그 강도와 범위만큼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그 가족과 그 측근에 대한 수사는 하도록 입장을 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2심까지 지금 실형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정치는 계속 하시는 겁니까? 당연합니다. 정치는 계속.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언제 날지는 저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미 창당 결심하고 또 선거에 뛰어둬서 현재 당선자가 된 이상 이상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 관계없이 실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당연히 그 유죄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하더라도 그 뒤에 길을 다시 정치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이재민 대표 만나셨을 때 교섭단체 기준을 좀 완화해달라는 얘기는 아예 안 하셨어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민주당이 총선 전에 하겠다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민주당 내에서 조국혁신당을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좀 미루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섭단체의 수를 완화하는 것. 현재는 20석 아닙니까? 완화하는 문제는 조국혁신당이 났던 제가 먼저 꺼낸 얘기가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예컨대 김민석 상황실장, 홍익표 원내대표, 또 서용교 최고위원 등께서 낮추는 게 정치개혁 취지에 맞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경기도 김동윤 지사님 같은 경우는 숫자까지 언급하시면서 10석으로 낮추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잊고 있지만 원래 우리나라에서 국회법이 만들어질 때는 원내대표 단체의 수가 10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하고 난 뒤에 1973년에 20석으로 올렸어요. 이걸 원위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정치학계나 언론계에서는 다 이걸 낮추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는 조국혁신당이 먼저 이걸 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좀 구차해 보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결제와 해제해야 할 문제이고요. 저희는 만약에 원내대표 단체가 현재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12석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죠. 오늘 당직자 회의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도 선거 때도 민주당 도움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다. 이 말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언론계에서 또는 여의도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창당 과정에서도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기억해 보시면 박홍근 의원이 공개적으로 창당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지고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했습니다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는 강령과 비전과 같이 일정한 차이가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향후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가 분리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정당이 공동의 가치가 있고 공동의 목표가 있으면 또 분명하다. 그런데 일정한 차이점도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저는 정당의 대표로서 당연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때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보다 표를 많이 얻으면서 민주당이 긴장하는 모습도 있다 이런 보도도 봤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구의 후보를 안 내셨는데 다음 지방선거 때나 총선 때는 지역구 후보도 내시는 겁니까?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례 1위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가 참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에게 표를 그렇게 많이 몰아주셨을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혁신당 등장 이전까지 호남 지역에서의 1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한 일정한 주의 표시라는 그런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한 2년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아직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지는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22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 구상 등을 할 생각입니다. 10년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 거치면서 또 이런 해석이 많죠. 민주당이 이재명당이 됐다. 이제 총선 공천과 총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친문 혹은 조금 더 넓게 비명의 구심점이 되는 것 아니냐, 진보진영의. 이런 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정치공학적 평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혁신당의 구성을 보더라도 또는 비정과 같이 강령을 보더라도 조국혁신당이 예컨대 반명정당, 친문정당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과거에 소속이 민주당일 수도 있고 정의당인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히려 개인적 인맥으로 진명이니 반명이니 비명이니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는 좀 더 정강정책에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칼날을 갖고 있다. 그런 정당이라고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얘기하셨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유효한 건지 이재명 대표와 이 얘기도 좀 나누셨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당연히 유효하죠. 실제 제가 1호 법안으로 내겠다고 당대표로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법안은 이미 준비되고 있고 단, 법안 발의는 저희가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본회의 통과를 하려면 민주당과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 본회의에 회부할 것인가 문제는 민주당과 협력하에서 얘기할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님하고는 특정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특검법이 논의되고 있는 걸 넓게 다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한동훈 사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조 대표처럼 이번 총선에서 정치에 처음 등장해서 같이 어떻게 보면 선거를 치르셨어요.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분이 엘리트 검사로 살아오셨고 평생을 엘리트 검사로도 성공하신 분 아닙니까? 저의 평가는 이분은 국민의 마음을 잃는 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이 뭘 원하고 뭘로 고통받고 그 문제에 출발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 본인의 어떤 구상 이 문제가 먼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과 소통하고 교공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고 그럼 이분이 적어도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어떤 것이 초점이었을까를 선거 과정을 지켜보니까 자신이 모셨던 상사, 보스와의 교감 그 사람의 생각이 먼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 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분란이 있었던 것 같고 간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거 과정에는 국민의 마음보다는 자기가 모셨던, 모시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교감이 먼저였던 것으로 봅니다. 22대 국회 상임위 어디로 가실지 혹시 정하셨어요? 상임위 결정은 당 내에서는 원내대표의 결정 권한이고 국회 내에서는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저도 몇 군데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원내대표이신 황운하 의원님께 알려드렸고 황운하 의원님께서 초청하실 건데 제가 당대표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보를 해야 될 것 같다.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일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대선 출마도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일단 사법 리스크도 해소 안 됐는데 그 뒤에 대선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는 아주 고오만하고 건방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실은 3월 3일 창당을 했으니까 두 달짜리밖에 안 된 신생정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현재의 의정생활과 정치활동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럼 마지막 조국 대표의 정치적 목표는 뭐예요? 100년 정당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100년 정당의 말은 좀 과장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의 목표는 궁극적 목표를 보게 되면 쉬운 말로 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민생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그거를 각자 도성의 방식으로 즉 시민들이 투잡 뛰고 또 야근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유럽형, 복지국가거든요. 복지국가형의 사회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희 개인적 소망이기도 하고 또 우리 조국혁신당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